도끼도끼 와쿠와쿠 이거 양면 가방이 뭐지 이런 게 있어? 아 읽어야 되겠죠? 유리 조금 더 가까워져 볼까요? 지금 제일 가까운 멤버와 양면 가방 메고 3분 4초 동안 다니고 제가 멤버들 미션 되게 잘 도와줬거든요 저한테 하자고 하면 다 해줬거든요 자 누가 제일 가까운지 봉규야 응? 이리 가 네, 이리 가 네, 이리 가 이리 가 빨리빨리 왜 그런 거 뽑았어? 가방만 배워 도와주는 거 다 가자 저거 어떻게 만났 거야? 저 해멘 수정 받으러 갈게요 빨리 가자 해멘 수정 해야된다 나 밥 먹었어 해멘 수정 해야된다 나 밥 먹었어 해멘 수정 해멘 수정 한 번만 나 밥 먹었어 진짜 이거 누가 짰어요? 아이디어 진짜로 누가 짰 줄 아 진짜 안 돼 안 돼 네, 안 돼 거의 특이하네 뭐 만들 수 있어 싫어 싫어 응 형이 어제 네 미션 잘 도와줬잖아 다 인정? 사랑의 세 글자 말하는 건데 그거 도와줘야죠 나 오늘 찍기로 한 거 있잖아 어 저 이따가 진짜 귀여운 거 찍기로 했어요 와 너무 귀여워 왜 이따가 보여 에이 에어 지금 아 잘했어 됐어요 네 아 이리 놔 갑세 대기실 가도 각 안 풀게요 대기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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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 고맙다 대기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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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